아직도 토익 공부해? 그러게 내가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지?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일단 구성이 처음에 쉬워 토익, LC, RC 보카을 이 한 권으로 끝낼 수 있어 그리고 공부하다가 어려울 땐 QR코드만 찍으면 코칭 강의도 무료라고 15일 학습 플랫만 따라가면 돼 게다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터디까지 해주니 토익이 처음이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힘내! 아자아자! 화이팅! 토익은 시작이 중요해 처음 토익